손뭉치가 아니라 별뭉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허츠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지구인 여러분과 함께 관측한 다양한 천체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별들의 모임 성단을 관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 자세히 보면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성단들의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의 제3탄 성단편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봄에 볼 수 있는 성단을 만나보겠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인 목동자리와 목동자리 위에 있는 사냥개자리 사이에는 M3 구상성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에 볼 수 있는 성단 중 가장 유명하고 밝은 성단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새별 가운데 성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밝기도 꽤 밝아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성단입니다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를 기준삼아 찾으시면 좀 더 쉽게 M3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단은 까마귀자리와 바다뱀자리 인근에 위치한 성단입니다 바로 M68입니다 구상성단이 무엇인지 쉽고 짧게 설명하자면 주로 늙은 별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별들이 똘똘 뭉쳐져 만들어진 별의 집단을 구상성단이라 합니다 아무튼 M68은 매우 어두운 구상성단으로 다른 구상성단에 비해 밀집한 정도가 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철 만나볼 성단의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전체인데요 북방구가 아닌 남방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로 우리나라의 남단에 가야 별자리의 절반 정도가 보이는 센타우루스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흰 덩어리 보이시나요? 바로 NGC 5139 오메가 센타우리입니다 NGC 5139보다는 오메가 센타우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구상성단은 북방구와 남방구를 통틀어 가장 크고 밝은 구상성단입니다 밤하늘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칼라스가 다른 크기와 밝기 때문에 마치 별처럼 보이는데요 오메가 센타우리는 남방구에서 잘 보이는 전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적어도에 잠시 떠있다 사라집니다 4월과 5월 중에 아주 잠깐 볼 수 있으니 오메가 센타우리를 관측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를 노려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관측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름밤하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름밤하늘에도 많은 구상성단들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여름밤 은하수를 헤엄치는 전갈자리에 있는 성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갈자리에는 지난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1탄 별편에 나왔던 전갈의 붉은 심장과도 같은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안타레스의 바로 옆에는 M4 구상성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구상성단이라면 별들이 잔뜩 뭉쳐있는 모습인데 M4는 별의 밀집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중심부는 나름 뭉쳐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레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찾기 매우 쉬운 M4는 천체관측 입문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성단입니다 다음으로 볼 성단은 뱀자리 인근에 위치한 성단입니다 아까 보셨던 바다뱀자리와 뱀자리는 다른 별자리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뱀자리 인근에는 M5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빽빽한 중심부 주변으로 팔처럼 뻗어있는 스타체인이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가디언을 연상케 합니다 천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천체를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상상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관측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뱀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는 뱀주인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뱀주인자리 안에는 M12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지금껏 봤던 얼기설기한 구상성단과는 달리 땡그렇게 모여있는 모양이 잘 보입니다 이번엔 관측하지 못했지만 뱀주인자리 안에는 M12와 M10 구상성단이 나란히 있습니다 M10과 M12를 번갈아 보는 재미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볼 성단은 사다리꼴 모양이 인상적인 헤르클레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르클레스 자리에는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큰 구상성단이 자리해 있는데 바로 M13 헤르클레스 대성단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M13은 크기와 밝기가 다른 구상성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사급 체급을 가진 구상성단입니다 하지만 구상성단의 급한 대장 오메가 센타우리와 비교했을 땐 대성단이라는 말이 머쓱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북반구에선 M13이 대장인 건 확실합니다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쉽게 관측이 가능한 M13은 마치 소금가루를 뭉쳐놓은 듯한 모양으로 성단의 진한 중심부와 그 주변의 팔처럼 뻗어있는 스타체인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 미드나잇이 가장 좋아하는 성단입니다 이번에 볼 성단은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이란 구상성단과 달리 젊은 별로 이루어진 성단으로 밀집도가 높지 않고 구상성단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별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을 말합니다 아무튼 지난 미드나잇 마원경으로 본 천체 2탄에서 소개했던 M8 석호성운 그 내부에 있는 NGC 6530을 보겠습니다 성운과 함께 있어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NGC 6530은 성운 내에서 태어난 별들로 구성된 산계성단입니다 구상성단과 달리 성단을 이루는 별들의 개수를 세워볼 수 있을 정도로 헐거운 밀집도를 지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의 대사각형으로 유명한 페가수스 자리 미드나잇 마원경으로 본 천체 1탄에 나왔던 애니프에서 조금만 가면 M15 페가수스 성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는 별 안에 들어있는 M15는 구상성단의 정석을 보여주듯 매우 균일하게 뭉쳐진 별뭉치가 인상적인 성단입니다 은근히 어둡기 때문에 호핑과 관측이 살짝 힘들 수 있으나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으니 가을엔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천체는 페르세우스 자리 인근에 위치한 산계성단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의 R골이라는 별과 안드로메사 자리의 R마크라는 별 사이에는 M34 산계성단이 자리에 있습니다 뭉쳐있는 듯 안 뭉쳐있는 애매한 느낌으로 모여있는 M34 산계성단 M34를 찾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도 꽤나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볼 성단도 역시 페르세우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단의 특징은 어두운 하늘에서는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엄청난 성단의 정체는 바로 NGC 869884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입니다 페르세우스 이중성단은 구상성단같이 뭉쳐있는 모양새이지만 이래 봬도 산계성단입니다 두 성단 중 이것이 NGC 869 이것이 NGC 884입니다 사실 두 성단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주공간에서는 찰싹 붙어있진 않은데요 NGC 869는 지구에서 약 6,800광년 NGC 884는 지구에서 약 7,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유관관측이 가능하고 망원경으로 볼 시 저배율의 아이피스를 이용해보셔야 두 성단을 한 화가간에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철 성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정말 많은 성단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쌍둥이 자리에 있는 성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쌍둥이 중 형 카스토르의 다리 바로 밑에는 M35 산계성단과 NGC 2158 산계성단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큼직한 산계성단이 M35 M35 옆에 마치 작은 구상성단 같은 천체가 NGC 2158입니다 실제로 NGC 2158은 구상성단인 줄 알았으나 관측 결과 아주 늙은 산계성단으로 밝혀졌다 합니다 이 두 성단도 겉보기에만 붙어있지 실제로는 각각 M35는 지구에서 약 2800광년 NGC 2158은 지구에서 약 1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차부 자리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마차부 자리에는 꽤 많은 산계성단이 분포했는데요 먼저 마차부 자리의 오각형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M36 산계성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마치 바람개비와 같이 생겨서 바람개비 성단으로도 불리는 M36 오각별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선풍기 날개 혹은 스펀지밥의 똥이를 떠올리게 하는 비주얼입니다 M36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M38 산계성단과 NGC 1907 산계성단이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손을 쭉 뻗는 듯한 모습으로 불가사리 성단이라는 별칭이 있는 M38과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NGC 1907까지 1타 2피의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성단 역시 겉보기에만 붙어 보이지 우주 공간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M36과 M38은 마차부 자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할 때 작은 성단이 있는 천체가 M38 다른 하나가 M36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차부 자리 바깥에는 M37 산계성단이 있습니다 마치 별사탕을 흩불어놓는 듯한 비주얼의 M37은 성단의 가운데 밝은 별 하나가 콕 박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M37의 경우 마차부 자리 안쪽에 있는 다른 성단들과 달리 별자리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쉽게 성단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겨울밤을 환하게 밝혀주는 별 시리우스가 있는 큰 개자리로 떠나보겠습니다 큰 개자리에는 M41 산계성단이 있는데요 넓게 퍼져있는 밝은 별들과 그 사이를 메꾸는 작은 별들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시리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별자리는 개자리입니다 개자리 가운데를 보면 누가 봐도 성단같이 보이는 별무리가 보이는데요 바로 M44 프레세페 성단입니다 프레세페 성단 혹은 벌집 성단으로 불리는 M44는 어두운 하늘에서는 육안으로도 흐릿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M44는 쌍안경이나 소공격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찾기도 쉬워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성단입니다 이제 황소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소자리에는 성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단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성단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성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그 주인공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5개에서 7개 사이의 별이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면 좀 더 많은 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아이피스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보면 성단이 많이 확대되어 보여 지금과 같은 모습에 플레이아데스를 관측할 수 있고 파인더로 보게 되면 저 배율의 넓은 화각으로 볼 수 있어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파인더를 통한 플레이아데스 성단 관측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황소자리에는 플레이아데스 성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큰 범위의 성단이 있는데 바로 여기 황소자리의 V자 부분을 콜드웰 41 히아데스 성단이라 부릅니다 사실 V자 모양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알대바라는 히아데스 성단의 구성원이 아닌 성단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인데 지구에서 볼 때 같은 시야에 겹쳐 보이는 바람에 마치 히아데스의 구성원처럼 보이는 것이죠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마찬가지로 망원경보다는 파인더나 쌍안경 혹은 맨눈으로 넓은 화각에 담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에 본 성단 그 마지막을 장식해줄 성단은 오리온의 발 아래에서 뛰놀고 있는 토끼자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끼자리에는 겨울철에 좀처럼 보기 힘든 구상성단 하나가 숨어있는데요 바로 M79 구상성단입니다 밝지 않은 별들로 이루어진 토끼자리의 아래쪽에 위치한 M79는 호핑하기도 쉽지 않고 대상 자체가 상당히 작고 어두워서 관측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구상성단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의 도전 욕구를 채워줄 천체이니 겨울이 되면 꼭 M79 관측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성단들을 다시 한번 쭉 관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의 개성이 넘쳐나는 오늘의 주인공 성단 여러분도 성단 관측을 통해 성단이 주는 영롱함과 경이로운 매력을 진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머나먼 우주로 떠나보려 합니다 미드나잇 망원경으로 본 천체 1, 2, 3탄에서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천체를 보았다면 다음에 소개할 4탄에서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천체 바로 외부 은하들을 관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은하들은 어떤 생김새일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이로움을 선사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잇 길었던 성단 관측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 간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